원효스님 탄생지로 잘 알려진 은혜사 말사, 경산 제석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전통사찰 경관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은혜사 주지 동관스님, 부주지 보월스님, 경산사업연합회 회장 도호스님 등은 어제 경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최용조 경산시장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 허가돼 공사가 한창인 문재희 아파트는 33세대 7층 높이 2동으로 제석사에서 전통사찰 법적 보호거리 300m를 겨우 넘긴 위치에 들어서 왕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관스님은 제석사는 전통사찰일 뿐 아니라 원효스님 탄생지로 경산시가 설총, 이련스님과 더불어 지역 브랜드로 삼고 있는 삼성현의 유적지라며 아파트 건립은 정책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